여러분 지금 보시는 그림은 러시아의 화가 블라디미르 쿠시의 작품으로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복음서에 나오는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이라 이 성경 말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아마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 말씀에 대해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매일매일 거의 모든 시간을 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은 인간 모두가 죄라는 테두리 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즉 인간인 나 자신이 조금의 흠도 없이 완전해진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하고 있는 죄의 종류가 과연 얼마나 많을까요? 이것은 사실 가늠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왜 유독 예수님께서 그토록 많은 인간의 죄성 중에 부자를 딱 집어 말씀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를 들여다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총체적으로 부패에 있습니다.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종교 등 어느 분야 하나 성한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설상 가상으로 질서와 도덕 윤리마저 실종되어 버렸습니다. 이에 정부 그리고 종교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저마다 개혁의 필요성을 부르짖으면서 제도 개선과 인적 청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부패한 이 사회 속에서 이 땅에 우리들의 실체를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식을 맡은 교사들의 마음을 돈 봉투로 사기 위해서 맑아야 할 교육계를 더럽힌 장본인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저희 부모님 역시 그랬습니다. 아주 잘 살던 제 어릴 적 저희 부모님께서 당신들이 그때 그런 행동을 했음을 저에게 고백한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그 이후 저희 집은 수십억의 빚을 지며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당연한 결과였고 그때 저희 집이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다면 역설적이게도 지금 저희 가족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듯 이제는 국내는 좁다는 듯이 외국까지 가서 그곳의 현지 교사들에게도 돈 봉투를 돌려서 세계 도처에서 무리를 빚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액의 과외, 비밀과외 등 이 나라를 과외 지옥으로 만든 자들도 바로 우리입니다. 또 전 국토를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든 사람도 바로 우리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나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사람은 있기 마련입니다만 그러나 돈 뭉치를 들고 전국을 누비고 다니면서 전 국토를 투기장으로 만들어 선량한 서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있는 나라는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남의 집 자식 혹은 남의 생명을 담보로 얻은 국가 안보를 누리려고는 하면서도 자신 혹은 자신의 아들만은 군대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 불이한 방법으로 병력을 면제받게 하거나 아예 태어날 때부터 외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원정 출산을 시도하는 자도 바로 우리입니다. 고백하자면 저 역시도 군대를 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현역으로 군대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즘 성형병원이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외모만을 중시하는 우리들 덕분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예의범절도 지킬 줄 모르는 어린 자녀들이 양상됨으로 인해서 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 또한 내 자식의 기만은 꺾지 않겠다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바로 우리로 인함입니다. 단지 모양과 방법상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익에는 아란 곳 없이 자기 자신의 사익만을 추구하는 것 역시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면 이와 같은 영향 속에 있는 우리의 가정과 이 사회가 병들지 않고 건강하다면 오히려 그것이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남녀 가릴 것 없이 값비싼 명품 옷을 입고 값비싼 수입 명품 브랜드 차를 타고 값비싼 보석으로 자신을 치장하면 대접받는 사회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형편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빚을 내면서까지 그렇게 사치를 부리기도 합니다. 암튼 그렇게 자기 치장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자기를 더 귀하게 여기고 상대적으로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더 크게 느끼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돈 많고 잘나가고 쟁쟁한 사람들이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힘든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주님을 찾거나 주님만을 의지하기에는 스스로 믿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분들 중 많은 비중의 사람들이 스스로 믿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바로 그때 신이라는 존재를 찾습니다. 이를테면 자신이 가진 돈으로나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혔을 때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입니다. 이런 사실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통로가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지 않은 부재의 길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반대로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엇 하나 제대로 배운 것도 없고 무엇 하나 제대로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은 자신을 꾸미거나 가꾸는 생각을 할 여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꾸밀 세상의 것이 자신에게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더 많은 통로를 보게 될 것이고 그들이 그렇게 만난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만을 붙잡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는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믿을 세상의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사람의 본성이 좀 더 멋있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데 있다면 이왕이면 멋지고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쉬운 일도 아니고요. 그러나 화장을 하는 것보다 화장을 지우는 것이 더 중요함을 돈을 버는 것보다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함을 그리고 어떤 능력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그 능력을 누구를 위해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더 중요함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분명 단지 세상적인 것을 많이 지니고 있다는 것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자가 만약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바늘구멍을 통과한다면 그는 누구보다 참되고 귀한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될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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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